KBM 플레이급 사회전시학 양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홈코너 신길체육관 소속 31세 신장 170cm 체중 50.6kg 정기영 션코너 대한체육관 소속 17세 신장 165cm 체중 50.7kg 지금 프로에 대비하는 김건우 이번 경기의 주심은 이승우 심판위원입니다 이승우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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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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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기 좀 해봐 감기! 동성 좀 해야 돼 괜찮아 앞두지 안쪽 호 자시기 고맙습니다. 아예, 정장아! 100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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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아이고, 잘한다. 어이, 잘한다. 고! 괜찮아, 계속 잡잖아. 그래, 야, 꼭, 야, 꼭. 꼭 많이 돼, 꼭. 하나, 꼭. 그렇지. … 여기 했을 때. 아니, 평소에 들어, 수간만이 들어. 고! – 한 번, 한 번. – 한 번, 한 번. 눅지, 눅지. – 동강해져? – 동강해져? – 우리, 홉. – slipped. 나이스, 나이스. 자, 짜증나는 거. 에이! 에이! 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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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줘. 이거 빌대. 내가 감자할게. 호! 에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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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스크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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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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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로 도 West 1 흥따 면 Wij 길이 멘면 화이팅. 신nn.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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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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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